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파 정권, 이 퍼블리즘이 장기화되고 독재화되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베네주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덜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네주엘라의 조폭들이 이제 치안과 식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깽단들이 수도까지 파고들었는데 그동안 정권의 몰락 그리고 공권력의 붕괴로 인해서 깽단들이 조폭들이 이제 식량과 치안까지 담당해야 되는 상황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기사를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현지 러포 기사로 써온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이어서 마두로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자파 퍼플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때 부자였던 나라, 석유를 생산하는 아주 부자였던 나라, 세계 4위의 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3분의 1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의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붕괴된 자파 정권의 민낯 모습들을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베네주엘라 수도 카라카스 대통령궁에서 6km 정도 떨어진 빈민가가 이번에 엘리스의 맨테리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흙먼지를 날리는 이 지역 공터에 최근에 공기주입형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설치됐습니다. 깜짝 선물을 마련한 주인공은 바로 이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범죄조직입니다. 아이들은 총칼로 무장한 조직원들이 지키고선 놀이기구구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딸 손을 붙잡고 온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깽들은 우리 지역의 치안과 식량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까지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와 치안 부재, 민신, 이반 등으로 니콜라스 마드로스 정권이 식물정부로 전락한 가운데 베네주엘라 곳곳에서 범죄조직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했던 부국이 빈국도 모자라서 이제 조폭천하가 된 것입니다. 베네주엘라에는 범죄조직의 최소 만 8천개가 있고 조직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조직은 25곳이나 됩니다. 특히 이들은 폭력과 마약 등 종전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통치 행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공권력이 몰락하면서 그 업무를 대신 조폭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범죄조직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수도마저 잠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주엘라는 마드로 집권 이후에 빠르게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14년 동안 집권했던 차베스 전 대통령 통치 때부터 망가시작했던 경제는 마드로 등장 이후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으로 정권을 잡은 마드로는 차비스무라고 하는 차베스의 포퓰리즘 좌파 이념을 승계해서 석유산업 국유화와 과도한 무상교육 또는 오류복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부채를 또 갚기 위해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2018년 인플레이션은 170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170%가 아니라 170만 퍼센트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민 5명 중에 1명, 550만 명 정도가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니까 20%가 지금 이 나라를 떠난 겁니다. 국민 3분의 1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 33%가 지금 절대 빈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 간단합니다. 체제가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걸 베네수엘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평균 체중이 10kg 이상이 줄어들었고 미국, 유럽은 마두로의 야당 탄압과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신대 겹친 격입니다.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까지 겹치고 있으니까 이 체제가 견뎌낼 수도 없는 겁니다. 수도 외곽과 지방빈민가에는 치안과 민생이 모두 망가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무원과 경찰도 월급을 제때 못 받아서 부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 경찰이 투자업을 갖고 있고 지금 부업을 갖고 있어야만 생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부업도 지금 구할 수 없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형편입니다. 빈민가의 의사, 교사, 신부, 또 자원봉사자들도 살 길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빈민가 엘세 멘테리오와 코타 905 또 라베가 지역 30만 주민은 400명 규모의 범죄 조직이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미란다주 경계에 있던 패탈의 지역도 조폭이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최신형 드론이나 오토바이 또 총을 동원해서 지역을 지배하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을 빈민의 지도자라고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민 범죄 조직들은 실질적으로 자치정부를 하고 있다는데 빈민들에게 식량과 약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장례식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빈민촌의 모습들을 보면 바로 패탈의 주민과 아이들이 흐름한 집에서 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빈민촌의 모습입니다. 아주 흐름한 집에 애들 하나 둘 셋이 나와 있고 부모와 함께 있는데 그야말로 아주 빈민과 수용시설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다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분기마다 음악회와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재로 해외 물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이 밀수입하는 약품은 주민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이 약품을 밀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는데 이걸 주민들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약품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페타리를 점령한 조직은 매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연날리기 행사를 열고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극심했을 때는 코로나 봉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조폭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사업까지 연날리기 이런 걸 하면서 조폭이 서서히 권력화되어가지고 공권력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라카스 빈민가를 장악한 범죄조직은 도둑질과 가정폭력 척결에 나서서 인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둑을 잡으면 손에 총을 쏘는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가정폭력법은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총으로 쏜다고 합니다. 조폭 치아의 주민들은 마두로 정권보다 이들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타 905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대부분은 지금 삶에 더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폭 조직만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조직의 지방분권은 정부가 묵인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권력 부족으로 수도 외곽과 지방조시들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가 되자 범죄조직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약거래, 불법 검광산 채굴 그리고 밀수 등을 통해서 덩치를 불렸다는 겁니다. 또 정부 관리들은 주민들의 반정부 소외 사태를 막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들은 주민들의 반정부 소외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폭들과 함께 장악해주는 대신에 협력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갱들은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고 설문조사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현 정부 지지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자극하면 경찰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파 독재의 선전선동에 환호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 지금 이렇게 조폭치하에서 배고픔과 질병 속에 아주 허덕이는 기사입니다. 부국 베네수엘라의 실체가 일할진데 자파 독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미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몰락해버렸습니다. 아직도 자파들에게 속아서 환상 속에 낙원에 살고 있다 하는 착각을 갖고 현실의 고통을 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몇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자파 이념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의 다 정신 차리고 지금 자파가 얼마나 허황떼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엉터리다 하는 것을 잘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역사가 증명해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론의 붕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불과 4년 만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파 표펠리점이 대한민국에서 기승을 부렸지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자파들의 선전, 선동에 속아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들에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을 한번 보내줬으면 베네수엘라를 보내줘서 좀 체험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